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가 김병만 몰래 7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김병만의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하루 만에 약 7억원을 인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또한 A씨는 이혼 소송 중에도 ATM기에서 한 번에 300만원씩 약 1억원을 뽑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병만은 2011년 자신의 팬카페 회원이었던 A씨와 결혼했습니다. 김병만보다 나이 7살 연상인 A씨는 이혼을 두 번 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던 상황. 결혼 후 A씨에게 재산관리를 이림했던 김병만. 2020년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A씨가 무단으로 빼간 약 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습니다. 이에 A씨는 다음에 4월 반소장을 제출,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며 김병만의 상습폭행을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A씨가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날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김병만의 딸도 김병만을 고마우신 분이라며 나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셨다고 밝혔습니다. 김병만 소속사 측은 A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원을 요구하고 딸을 여전히 김병만 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 알게 되어 김병만 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.